유태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. 첫째로 일주일 중 7일째의 안식일이 온다. 또한 7년째 해에는 밭을 갈지 않고 묵혀 쉬게 한다. 그리고 49년째 되는 해는 대단히 경사스런 해로 이 해에는 밭을 갈지 않고 묵히며 남에게 빌린 돈도 채무가 소멸된다. 1년에 두 번 있는 대축제인 패스오버 그리고 코트는 각각 7일 동안 계속된다. 노예였던 유태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날 이것은 유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. 이것을 첫 번째 달로 삼고 그때부터 7개월 후에 신년을 맞이한다. 미국의 신년은 1월 1일이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달은 미국이 독립한 7월이다. 회계 년도나 학교의 연도도 모두 7월에 시작된다. 유태인들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때를 첫 달로 삼는다. 그래서 이 첫 달에 패스오버 축제를 열고 7개월째 새해를 맞아 스코트 축제를 갖는다.